다섯 개로 잘라는데 그 조각이 다섯 개 있으면은 다시 붙으면은 뭐 한 개가 되는 거잖아 있잖아 현이야 아빠랑 맨날 하는 거 있지? 사탕이 일곱 개 있어 일곱 개 아빠랑 엄마랑 현우랑 지훈이랑 나눠서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실에서 다를 빼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나머지 남은 세 개를 네 조각을 잘라서 나눠줄 거야 그러면 일곱 개인데 한 개씩은 나눠줬어 그럼 몇 개가 남았어? 세 개 세 개 남았어? 그거 어떻게 했다고? 답보기에서 사 분의 일을 세 개씩 나눠줬어 그렇지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큼씩 갖고 있는 거야? 사탕 하나랑 어 저... 사 분의 일 어 세 개를 갖고 있어 사 분의 일 세 개면 뭐라고 할까? 그거를 이거 아빠 말해준 적 없지? 응 사 분의 일은 네 개로 쪼갠 거잖아 그럼 그게 세 개 있으면 뭐라고 부른 줄 알아? 응 사 분의 응 뭐라고 그러게? 3 그렇지 그럼 두 개 있으면? 4분의 4 4개 있으면? 4분의 4 4개로 쪼갠 거를 4개 갖고 있으면 몇 개랑 똑같은 거야? 하나 그렇지 그럼 4분의 4는 뭐랑 똑같은 거야? 하나 1이랑 똑같은 거지 알겠지? 이건 아빠랑 오늘 처음 했잖아 응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보자 사탕이 아홉 개 있는데 응 이거를 다섯 명이 나눠가지고 이번에는 다섯 명? 다섯 명 여기 다섯 명이잖아 지금 연호 아빠 PD님 PD님 메이저 선생님 그러면은 아홉 개야 사탕이 근데 다섯 명씩 나눠가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아홉 개에서 응 4를 빼가지고 응 그건 잠깐 옆에 나누고 다섯 개를 하나씩 나눠준 다음 네 개 나눈 거 응 다섯 개를 쪼개가지고 응 하나씩 나눠 아니 네 개씩 나눠줘 응 그러면 한 사람당 몇 개씩 가지는 거야? 사탕 하나랑 응 5분의 1이 네 개씩 그렇지 응 그러면 5분의 1이 네 개 있다고 했잖아 응 그건 뭐라고 부른다고?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지 근데 현우가 아빠한테 사탕 한 조각을 줬어 다섯 개를 뽀갠 거 있지? 조그만 거 응 그걸 현우가 아빠한테 하나 줬어 응 그럼 현우는 몇 개가 되는 거야? 한 개짜리는 그대로 있고 응 내 거는 진짜 5분의 1이 응 하나 줄어들어서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럼 1하고 5분의 몇이 되는 거야? 세 개가 됐으니까 5분의 3 아빠는 원래 한 개하고 5분의 4가 있었는데 응 현우가 하나 더 줬잖아 조그만하게 쪼갠 거를 그럼 아빠는 몇 개가 됐어? 두 개 그렇지 왜 두 개야? 5분의 5는 다섯 개로 잘랐는데 그 조각이 다섯 개 있으면은 다시 붙으면은 뭐 한 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응 두 개가 되고 응 현우는 하나 하고 응 그럼 하나는 몇 개? 5분의 3 5분의 3이 된 거지 응 그렇지 그럼 현우가 아빠한테 얼마를 준 거야? 5분의 1 하나를 준 거야 그렇지 그러면 현우는 원래 한 개하고 5분의 4였는데 거기서 응 5분의 1을 어떻게 한 거지? 줬어 중기야 그걸 수학으로 하면 뭐라고 해? 더하기야 빼기야 곱하기야 나누게 뭐야? 빼기 빼기 현우는 1하고 5분의 4 빼기 5분의 1을 한 거지? 아빠는 뭐 한 거야? 아빠는 응 더하기 5 어 5분의 1을 현우가 아빠한테 5분의 1을 줬지? 그래서 아빠는 1개 더하기 5분의 4였는데 거기다 어떻게 했어? 플러스? 현우는 5분의 1을 줬지? 응 그래서 아빠는 1하고 5분의 5가 됐지? 5분의 5는 몇 개야? 한 개 그래서 아빠는 몇 개가 된 거야? 두 개 두 개가 된 거야 알겠지? 응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? 아빠가? 말한 적 있어? 그렇지 이게 분수인 거야 알겠지? 응 그럼 아빠가 더 어려운 거 된다 뭔데?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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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